지난 8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1,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, 올 들어 8월까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 1천억 원 늘어난 1,110조 원입니다.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채무액 1,101조 7천억 원을 웃도는 규모입니다. 8월 말 기준 누적 총수입은 국세 부진으로 1년 전보다 44조 2천억 원 줄어든 394조 4천억 원, 총 지출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등에 따라 63조 5천억 원 감소한 42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. 이에 따라 통합재정지수는 31조 3천억 원 적자,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